명 씨가 받은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뉴스 쏟아지고 있죠. 그런데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액이나 돈을 받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도 봉투만으로는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의혹은 다 조사하겠다고 합니다. 이어서 신유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자랑한 돈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봉투 안에 든 금액이 얼마였는지 언제 받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관계자도 TV조선통화에서 사진상으로는 봉투만 보일 뿐이라 금액은 알 수 없었다며 500만 원이 든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. 명 씨가 문제의 돈 봉투를 받은 시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인지 이후인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. 강 씨는 2022년 6월 초에 명 씨가 자랑하는 걸 봤다고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전이 확실하다며 2022년 4월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돈의 성격을 비롯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 감사합니다.